여기 보시면은 의사들이 기득권청이다. 의사들이 본래 대단히 개인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스스로 의사를 모래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의료사태는 의사들 가운데서도 미래의사에 해당하는 전공의하고 그다음에 의대생이 관련된 거죠. 다른 의사들은 크게 피해를 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회학, 학문 가운데 사회학을 한 사람들이 개인을 보지 않고 주로 집단 중심으로 사회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잘못을 많이 범하는데 의외로 여러분들 한국경제신문에 논설실장 편집국장을 지냈을 겁니다. 조이룬 칼럼, 글을 굉장히 비유적 공정하게 잘 쓰신 분인데 이번 의료 문제는 아주 내가 볼 때는 행편없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네. 윤석열 정부의 무릎을 꿇리면 의사들이 승리할 것인가? 의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무릎을 꿇릴 힘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의도도 없는 겁니다.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제가 잔소리를 하는 것은 한국경제신문이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감히 우리를 건들려 의사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한편없는 글을 쓰면 한국일보는 비교적 좀 이렇게 냉정하게 글을 쓰는데 의료 문제는 그렇지 않죠. 의료 파행 앞에서 윤석열 정부는 고림무원이고 언급실 등의 의료 차질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불안과 피로감이 정폭되면서다. 언론이나 여야 정치권도 점차 정부의 미속감과 무모함을 탓하는 분위기다. 그거는 본인들이 했으니까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지 의사들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의료 파행 앞에서 윤석열 정부와 고림무원이라는데 의료 파행을 저지르려고 한 거 아니냐. 본인들이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위 논조를 유지할 때 일관된 그런 세상을 보는 관점을 갖지 못하면 이렇게 갈짓자를 건넌 거죠. 의사들은 대화 조건으로 내년도 정원마저 백지야를 주장하고 있다. 그럼 2025년도 정원은 되고 2026년도 정원은 안 된다. 2026년도 정원이 안 되면 왜 2025년도 정원이 안 되냐. 2025년도 인력을 열려놓으면 2026년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교실이나 다 늘어났을 건데. 의사들이 정원을 왜 백지야려고 하냐. 옳지 않은 일일까 백지야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전혀 고민들이 없는 글들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의사들이 직역의 모든 구성원들이 마치 사전 모의를 한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얼마나 사실을 왜곡한 겁니까. 의사들은 모래알입니다. 모래알. 단결이 잘 될 수가 없고 단합이 잘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대 교수 이야기 다르고 의사협회 이야기 다르고 개원이 이야기 다른 거죠. 다 이익이 다르니까 전공의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현실을 왜곡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면 안 되죠. 민주노총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의사집단의 특징입니다. 정부 권능이 아무리 쉬더라도 이렇게 개인화된 움직임 하나하나를 제어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앞에하고 완전히 모순된 거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개인화됐는데 앞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언론인이면 사실 취재의 바탕을 두고 이야기한 거죠. 전공의들의 이탈이나 대학가의 집단 유급상태는 충분히 자해적이다. 왜 이런 선택을 했냐. 이런 고민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본인들 경력의 최소 1년의 공병이나 진로변경을 감수해야 되는 건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선택이냐. 자신이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윤정부는 용서롭다는 보복심리의 반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 한국경제협의 편집국장을 지냈던 사람이 현상을 보는 눈이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전공의하고 이런 의대생들이 윤정부에 대한 보복심리 때문에 모두 다 자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준들이 너무 낮은 겁니다. 이런 수준 가지고 이런 나라가 여기까지 왔으니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조일훈 국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내가 찬찬히 읽어보면서 이게 글이라고 써냐. 나도 한때 이런 글로 가지고 밥 먹고 살았지만 어떻게 이런 사실을 이렇게 왜곡한 거를 이게 다 남을 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사회는 의사들이 챙기는 전리품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떠나야 한다. 사회는 의사들이 입원을 가지고 뭘 챙깁니까. 의사들이 뭘 챙깁니까. 전공의들은 본인 경력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렸고 의과대학생들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자기 가장 젊은 날에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의대 교수들이 돈다발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개원이들이 무슨 큰 뭡니까. 이익을 누렸습니까. 사실하고 다르잖아요. 의사들이 무슨 전리품을 챙겼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냉정하게 지적하는 것은 사실에 기반을 해서 글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글을 써서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한국경제 여러분들 편집국장이나 지낸 사람이 이런 글을 쓰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의사집단의 승리는 역설적으로 그들의 패배이기도 하다. 의사집단이 승리할 일도 없고 지금까지 정부가 다 이겼으니까. 자신들이 기득권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무릎을 꿇으라고 한다. 전공의가 무슨 기득권을 갖고 있습니까. 의대생들이 무슨 기득권을 갖고 있냐고요. 입에서 나오고 글로 쓰면 다 그리고 말이 아닌 겁니다. 지금 나이 60대 되는 여러분들 한국경제신문의 편집국장 출신이 글을 이따위로 쓰는 겁니다. 이게 글이냐 이야기죠. 전공의가 무슨 기득권 차냐 이야기죠. 의대생들이 무슨 기득권층이냐 이야기. 정신이 나간 글을 써야 되는 거죠. 스스로 괴물이 되어 희생양을 제물로 받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말이 되는 이야기를 이 수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밑에 글을 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쿡 찍었네요. 의사들 집단은 원래 모래알 그 자체입니다. 지금도 2차 병원과 계원가는 후배인 전공의가 사직해도 강 건너 불구경합니다. 평균적인 한국인 수준에 비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이 의사 집단입니다. 모래알입니다. 그런데 무슨 기득권이 어떻고 집단이 어떻고 전공의와 의사는 그냥 개인입니다. 개인. 개인이 미래가 없어서 그냥 사표 내고 나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논술 위원한 분이 너무 편향됐습니다. 2020년 의정합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어긴 건 정부죠. 여기 보시면 이번 사태가 왜 일어났는데 한 분이 말씀 잘하셨네요. 대통령이 검찰 생활을 오래 해놓으니까 나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기간이 평생이니까 국민을 다루는 것도 이런 검찰식으로 이런 다루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을 검찰식으로 상대하다 보니까 의사들을 잘못 건드려서 곤욕을 치르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말씀 잘하셨네요. 참으로 치졸한 인간이 논술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누구를 물러꿀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의로 붕괴가 눈에 뻔하게 보이는 의사들이 그걸 보고만 있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직한 글을 써야 되는 거죠. 내 이야기의 요지는 현실 왜곡하지 말고 여기 보시면 또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넓고 사람은 많으니까 이런 반대의 의견도 있다 이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왜 정직한 글을 못 쓰는지 그렇게 참 답답한 생각이 들죠. 기자든 뭐든 정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자의 정직함이라는 것은 사실에 기초한 글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지면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막 그냥 뭐죠. 그냥 갈기면 되냐 이 이야기죠. 다시 한 번 정리하게 되면 의사들은 지나칠 정도로 개인주의적이고 모래알과 같기 때문에 집단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개운이도 이런 근무 잘하고 대학교 수도 근무 잘하고 의료계가 아니고 그냥 전공의하고 의대생 문제인 겁니다. 정부가 전공의하고 의대생들하고 여러분들 그냥 척을 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슨 의정협의체를 가동한다. 의정협의체에 누가 들어가더라도 전공의를 대표할 수 없는 거죠. 서로 이익이 다르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